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오토 어루인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윈도우 컨테이너에서 여러 개의 윈도우를 생성한 후 한 개의 윈도우만 닫는 상황이 있을 때 이때 남아있는 윈도우의 재정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 어루인지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남아있는 윈도우들을 자동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Create window 함수를 사용하여 페이지 로딩 시 3개의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Subred, Subblue, 그리고 Subgreen XML 파일이 소스입니다. Subblue 화면입니다. Subred 화면입니다. Subgreen 화면입니다. 화면을 로딩한 후, 새로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윈도우를 닫아도 남아있는 윈도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로딩하고 가로로 정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를 닫아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정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오토 어루인지 속성을 트루로 지정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수직 정렬을 하고 윈도우를 닫으면 남아있는 윈도우들이 자동으로 수직 정렬됩니다. 수평 정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윈도우를 닫을 때마다 다시 정렬됩니다. 바둑판 정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윈도우를 닫으면 남은 윈도우가 바둑판으로 다시 정렬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